2차인가? 어때? 좀 느낌 와요? 고산병 느낌? 고산병 느낌? 지금은 안 오는데. 괜찮아요, 아직? 그렇죠. 아니, 그냥 저는 이런 대자연이 좋아요, 그냥. 저도 이제 낭만이 있기 때문에. 덱스가 완전 생생했어, 맞아. 사실 뭐 고산이랄 것도 없죠. 저는 제 최대 높이. 어떻게 됐어? 나 머리가 하얗게 됐는 줄 알았어. 덱스 맞지? 경아리야. 진짜 인터뷰 보는 맛으로 산다, 진짜. 저는 제 최대 높이는 한라산이 최대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고산로 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형님들이 장지컬이 약하다, 어쩐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산병까지 와버리면.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왔던 이미지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긴장은 했지만, 레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좀 걸으면 숨이 조금 더 가쁘게 찰 겁니다, 이제. 와, 여기 오토바이 있네. 오토바이 타고 싶다. 여기 오토바이 여행 많이 해.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오토바이. 아, 좋다. 도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는데 눈 들어가네. 와, 미쳤는데. 와, 이거 봐봐, 이거. 다 오토바이 빌려준다네, 지금. 아니, 근데 오토바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클래식 오토바이에요, 지금 디자인이. 우와, 바이크 봐. 오, 대박. 와, 여기 동네에서 옷 같은 거 사고 싶다. 너무 다 내 스타일이야. 여기 약간 좀 클래식 해가지고. 아니, 여기 음식도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풍경도 아름답고 미세먼지도 적고 소리도 안 나고. 저도 이 레라는 도시에 푹 빠져서 그런 전체적인 바이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도시 분위기 봐. 우와, 바이크, 와. 오. 와, 너무 아름다워. 우와, 미쳤다, 이거. 아, 생각보다 되게 볼 게 많다, 여기. 여기, 여기인가? 여기야? 입장. 아, 이거 왜 내게 걸려있냐, 이거? 바로 그냥. Hello. How can I say, say hello in here? No, 다시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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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Denzin. Denzin. What name? My name is Bunny. Bunny. Yes, Bunny. Bunny. Bunny, Bunny. Bunny, Bunny. Bunny, Bunny. Bunny, Bunny. Yes, yes, yes. He's famous, no? 어? He's similar in there. 오! 오! 해발고도 3,500m에서 지금 덱스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 때 깜짝 놀랐어. Are you in Netflix? What TV show you watch? You remember? You know as a mini girl boy. 오! 오! He's him, yes. 오케이. 히말라야까지 아주 초토화를 시켜놨네, 그냥. 영어 이름이 뭐지, 그게? 싱글 인페르너. 싱글 인페르너. 예스. 솔로 헬이 아니었어, 그거 제목이? 솔로 헬. 저도 저거 한 줄 알았어요. 이거 두 개. 두 개? 신났네, 지금 쇼핑에. 왜냐면 또 이제 밤 되면 엄청 추워. 추워서. 우리가 또 갈 길이 춥단 말이야. 다 올려, 다 올려. 어때요, 형이? 어. How about this time? 아, 왜 또 느리게 해,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래, 그럼 형이랑 커플로 가자, 이거. 나도, 나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I choose you. 땡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제 시작해야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본 게임이야. 아, 본 게임이야. 20,600 랜. 네? 2,000. 좋은. 1,000. 1,000. 1,000. 1,000. 우리 매니매니, 바이. 웨이리 렛. 쇼핑. 쇼핑몰은. 오케이, 원, 나인. 원, 나인. 200 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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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드. 어떻게, 그냥 가요? 저는 형이 맡기겠습니다, 뭐. 오케이. 웃으면서 끝내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두가 웃을 때 끝내는 게 그럼 CEO, I want you happy, good luck 오오오 뭐 엄청난 문장이 나왔어 방금 여, 여 나이스 미딩 유 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셀피 타임 어우, 사진 찍어서 팬 서비스가 좋아요 Thank you so much More clothes More, more? 오오오 오오오 팬 서비스 제대로 없다 흐뭇한 듯 Thank you so much, 바이바이 See you again Take care See you again 형님 이거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쇼핑이 안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와서는 모르겠는데? 그거랑은 좀 미스매치야 그렇죠 어, 조금 색깔이 줍네 아, 역시 우리 되게 냉정하다 우리 덱스가 좀 패션해서 컬러감이 좀 약하구만 저 친구도 내가 좀 패션 좀 코디를 좀 해줘야겠어 패션 왕이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모르는 게 원래 좀 대충 입어 대충 입어도 되니까 뭐라는 거야? 왜냐면 저기요 뭐라고 하시는 고르세요, 고르세요 받으세요 덱스 완전 쇼핑하는 재미에 꽂혔다 지금 저 어? 저거 괜찮은데? 그래, 이런 게 낫지 이게? 반대가 되잖아 포인트가 있잖아, 포인트가 이게 베스트?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패션 쪽에서는 기한 형님은 믿어요 센스가 좋더라고요, 형님은 아니 근데 내가, 내가 덱스랑 빠니 그... 되게 이렇게 깨서 코디해 주는 게 저걸 좋다고 따라오는 것도 좀 미안하고 난 뭐라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약간 그 정윤기 선생님 이런 것 같았어 캐션이 거장 같대요, 지금 어, 거장 느낌 덱스도 애가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리터리 스타일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저는 캐주얼을 입을 줄을 모르네 저희들이 보라겠어요 형도 좀 조언을 좀 받지 그랬어요 뭐해요, 오른쪽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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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귀찮아요, 왜 너무 혼자, 너무 눈이 어지러워요 패턴이 세 개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눈 아파 아, 이제 내가 저거 패션 저거 이제 코디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어? 인기 더 많아지겠네 아, 난리 났네 저기서도 아, 소문이 금방 나요, 동네가 보니까 야, 해 봐 해 봐 네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저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지미, 지미 지금 백스 배낭 더 늘어난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배낭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손으로 들고 다녀요 빠니가, 빠니가 뭐 7시 반까지인가? 7시 10분까지? 10분 어디로 올라왔지? 아까 그 아일러브 렛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완전 옛날 방식 아버지 세대 방식 아, 근데 여기 이제 추워지네요, 이제 날씨가 침난 두 겹 주는 거 보니까 밤에는 밤에는 많이 춥나봐요 밤에 진짜 춥나 보다 네? 여기가 여기가 사실 안양일본바 느낌으로 춥네 안양일본바 느낌으로 춥네 안양일본바 아, 입술 벌써 트네 우리 아, 저 사장님? 아, 아까 그 옷 사장님? 아, 아까 그 옷 사장님? 아, 얘기했나 보다 팩스 왔다고 아, 동생 팬이라고 또 아, 유노? 야, 김준현 아, 본명까지 알겠어? 아, 본명도 아, 본명도 아, 본명도 땡큐 사나 이야, 또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레에서 너무 신기한데? 아, 나도 방송 10년 했는데 질투한다, 또 아주 시베리아에 아주 그냥 시베리아? 시베리아? 히말라야 말하는 거 맞죠? 시베리아? 시베리아? 히말라야, 히말라야 히말라야,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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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를 녹이는 남자네 부럽네 기하이 형님 저희 뭐 꿍시락꿍시 하지 마시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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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시나봐요 아니, 처음에는 질투였거든? 저 정도면 외교야, 외교 시베리아 여심을 녹여버렸어 시베리아 축하하십시다 오케이, 계속 왔어요 계속 배비투인데 거의 이건 이제 받아들였어 안에, 저도 이제 살짝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아니, 오지만 더 찍어 더 찍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형님, 보고 싶었어요 펙세야 이런 게 열받아, 이런 게 이게 열받아 이게, 이게 열받아 원심 뭐야 원심 뭐야? 차라리 그냥 형님 인기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겸손 떨지 마라 야 이게 민망하니까 갑자기 갑자기 아 웃기네 에이 왜 그래 형님 보고싶었어요 덱스야 너 팬들에게 또 언제 또 여기 와서 팬들 만나겠니?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저희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일단은